소원 쓰려고 아무한테나 이러겠지 난 다 알고 있다고 박재현 걔 연애할 마음 전혀 없어 그니까 마음 접어 안 다쳤어? 박재현은 자꾸만 날 들뜨게 한다 연애를 꼭 해야 되는 거야? 연애 안 할 거면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나? 가까이 사지도 말고 뭐가 묻었어도 모르는 척하고 난 박재현에게 뭘 바라는 걸까? 넌 가끔 갑자기 나한테 선 것들아 빛나랑 나랑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하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? 이거 걸린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거다 그래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하고 털어버리자